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지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둘로매 바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메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매주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여정의 방향이자 이정표입니다. 매일 생각해야 되고 매일 확인해야 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고 그 주간의 컨셉이자 미션이 바로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강단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잘 사는 것이고 아니면 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은 나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답이 되거나 위로가 되기를 원하지 그 말씀이 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알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매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바로 폐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간절히 내 딸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폐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죠. 뭐죠? 내가 바로 폐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었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내가 죽었었다. 폐당장 야이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열심히 살든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행위와 양심으로 살아도 딸은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폐당장 야이로는 그냥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믿음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 받을 수 없고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두렵죠? 물고기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물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땅을 떠나는 것이에요. 영웅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되면 인간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말에서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이시고 만앙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3일이 더 남았습니다. 남은 3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간 두려움 없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주인 동기 원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2월의 끝을 향해 소리가 가고 있어요. 내 장막터를 넓혀라 라는 말씀 받은 지가 얼마 안 된 듯한데 다음 주면 이제 2024년도 3월이 되었습니다. 10편, 90편, 10절의 모세의 고백처럼 세월은 정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시간을 가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또 늘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시감이 더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시감이 되냐면 함께 청년회 때 뛰었던 제가 사역하는 동안 함께 임원으로 직분자로 뛰었던 청년들이 이제 어느덧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좀 크는 걸 보면 시간 가고 있구나 세월이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제가 첫 번째 청년을 왔을 때 회장이었던 장세진 장로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조금 있으면 딸 장제이 랩몬트가 예스키즈 들어간대요. 몇 년생인데 모르고 2021년생이라고 해요. 21년생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색하죠. 21년생. 그런데 21년생이 지금 예스키즈에 걸어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어들어 놓았다는 걸어들어간대요. 다 큰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또 서미스쿨 들어간다 하겠죠. 조금 있으면 또 글로벌스쿨 들어간다 하겠죠. 조금 있으면 시집간다 하겠죠. 금방 시간을 갈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런 예스키즈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기간복을 들었지만 또 서미스쿨 또 글로벌스쿨 저는 참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안에 이런 랩런트 교육 시스템이 생기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응답이에요.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심는 것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사실 랩런트들을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사역을 하면서 또 사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막 랩런트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죠. 실제로 또 모릅니다. 아무것도. 뭐 성구 암송을 아이들 하면 너무 예쁘잖아요. 마테복음 16장 16장 애들이 왜 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다 막았으면 좋겠어요. 멀쩡하게 말할 수 있는 애들도 갑자기 성구 암송을 하면 마테복음 저는 그리스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왜 그런 문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멘 하고 랩런트라고 외쳐도 사실 그 아이들이 그 의미를 진짜 알까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나 반석에 서졌다는 의미나 인망의 랩런트 잘 모르죠. 그 의미와 가치를 그런데 그 아이들은 아직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인이 되고 있죠.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당장에는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또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확인되는 것은 보여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은 거의 장성의 잠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세냐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100% 엄마 아빠 닮은 거죠. 인정하기 싫지만 보여지는 건 그러니까 아 애한테 복음 전하는데 내가 애가 왜 안 바뀌냐 왜 이렇게 대물림이 애는 그대로 이어받았냐라고 보이지만 말씀은 살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복음 DNA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저는 그 랩런트 사역의 수혜자 중에 수혜자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영혼교회 왔습니다. 그때 강서로 교회죠.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막 이제 단학방 운동을 시작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좀 감사하죠. 제가 오자마자 저는 이제 오연색 복음을 막 듣게 된 거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볼 때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 어릴 때 불렀던 거예요. 초등합숙 1기 때 다 부른 겁니다. 그때부터 막 세계복음화를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처음 나왔던 단어가 초등사명자 지금은 그 단어를 잘 안 쓰는데 랩런트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때는 초등사명자 이랬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금요기도가 금요철야였는데 실제로 제가 기억하면 9시, 10시쯤 시작해가지고 12시 넘어서 끝났거든요. 초등사명자들이 또 예배 성공해야 된다고 금요일날 맨 앞에 앉으라고 하셔가지고 다리 목사님 그때도 똑같으셨어요. 맨 앞에서 은혜 받아야 된다 하셔가지고 제가 또 그래도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또 초등학교때부터 프린트해가지고 여기는 초등사명자 자리입니다. 해가지고 맨 앞에 해놓으면 집사님들이 다 치워버리고 그때는 랩런트가 뭐가 없어서 자기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이 랩런트 단어 안 나온 게 참 희한했어요. 그때는 랩런트 관심이 없어서 자기 은혜 집사님들 치우면 저도 가서 올려놓고 막 긴겨 안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 끄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다 자죠. 아이들 앞에서. 마지막 축도할 때 불 켜면 여기 한 2줄은 다 자고 있고 막 그랬죠. 그때 교사 선생님이었던 분들이 지금은 권사님 장로님 되셨고 그 권사님 장로님 아이들이 지금 청년에 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초등학생 때 막 은혜 받고 있었지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도.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초등학생 때 뭐 다락방을 할 때 예배 때마다 세계보금아 나는 세계보금아 할 어린이 그러다 98년도 제1회 랩런트 대회 때 처음으로 랩런트 그루터기 남은 자 말씀 나왔죠. 제가 중학생이고 그때 러시아 유학 중이었는데 뭐 아무것도 된 것도 없죠. 그때도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랩런트구나. 뭐 하나님 말씀에서 주의의 종이 랩런트라고 하니까 랩런트 내가 그루터기 내가 세계보금아를 위해 남은 자이구나. 그때부터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문제와 사건이 와도 내가 사는 이유는 세계보금아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보금아. 그게 이제 진짜 무섭게 각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왔는데 저는 지금 예원 청년들과 함께 세계보금아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 분명히 함께 세계보금아를 외쳤던 친구들이 또 선배들 중에 사라진 사람도 많아요. 세월이 흐르니까 30년이 지나니까 확인되잖아요. 함께 외쳤던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사라진 사람이 더 많아요. 확인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도 세계보금아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함께 세계보금아를 외쳤지만 영조로 도태되고 분명히 원하지는 않았을 텐데 변질돼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일마다 끝까지 하지 못하고 분쟁에 휘말리고 찝찝한 결말을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이 이토록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냥 질문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든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분명한 원리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성격상 줄 서서 뭘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좀 급하고 100% 아버지의 탓이에요. 제가 볼 때 영향이 있다. 죄를 타고 저에게 대물림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늘 제가 이제 너는 항상 설교할 때 아버지의 안전거만 얘기한다고 하시지만 오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물림 된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어릴 때요 아버지가 뭐 기다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이제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도 있잖아요. 뭐 비행기를 탈 때나 어디 뭐 놀러 갈 때나 그럼 제 아버지는 항상 우리가 지금 대기 중이다 이런 표현을 안 하시고 멍청하게 서있다라고 하셨어요. 항상 멍청도 총이 좀 길어야 되며 멍청하게 서있다. 그게 가게 됐나 봐요. 저한테 지금까지 저는 멍청하게 서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맛집이라면서 줄 서서 먹으려고 몇 시간 대기하는 걸 저는 멍청한 것 중에 가장 멍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요. 얼마 전에도 이 청년들하고 성수동을 갔는데 감자탕집인데 줄이 100미터가 서있어요. 감자탕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냥 양념 때려 부어가지고 고기 끓여가지고 뼈 뜯어먹는 거 아닙니까? 막상 뼈 발라면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수율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게요. 막 묻혀있는 거에 비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뭐 제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속으로 막 정제를 했죠. 저는요. 아니 밥이 나를 기다려야 인간이지 인간이 밥을 기다리면 짐승이지 이러면서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새벽 기도 기간에 끝나고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발을 맡겨놓은 걸 찾아가서 새벽에 가게 됐어요. 24시간이더라고요. 아무도 줄을 안 섰어요. 먹어봤죠. 그랬더니 맛있더라고요. 감자탕이 거기서 거기가 아니구나.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는 감자탕이었지만 줄 서서 기다릴 정도는 절대 아니다.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아 잘되는 이유가 있구나. 식당이 잘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맛있어야죠. 그리고 그 주위에 같은 메뉴로 장사하는 집들보다 맛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하고 회전률과 서비스가 좋아해요. 그러면 잘되죠.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골프 전수 출신인데요.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요. 재밌어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 보기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거 보면 저게 스윙인가? 무용인가? 뭐 이런 정도 이상한 스윙으로 공이 날아가는 게 신기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보면요. 똑바로 치는 분들은 공이 모양이 처음에 준비 자세가 어떻든 맞는 순간에는 똑바로 날아가는 원리대로 쳤기 때문에 똑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스윙이 예쁜데 이상하게 가는 분들 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 맞는 순간에는 이상하게 날아가기 쳤기 때문에 이상하게 가는 것이죠. 되는 사람도 원리가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원리가 있습니다. 영웅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쓰임받는 사람과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늘 새롭게 살리는 역사 속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세계보고마스님 받았고 누구는 사라졌어요. 어떤 차이인가 오늘 우리가 읽어둔 본문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과 120명은 과연 어떤 상태였길래 이렇게 언약한 자들이 별로 볼 것 없는 자들이 세계보고마스님 받았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로 오천만 먹이실 때 수천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어떤 원리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원리를 갖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감나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단합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거부,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롬의 마테아 및 알페어의 아들 야거부, 셀룬의 시몬 야거부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감람산 집중 시간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포함한 이 120명의 제자들이 확인한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여자의 우수원 50명 모두 문제 끝나고 그렇게 기다렸던 가죽옷 방주의 실체 6월절 어린 양 임만일이신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때부터는 그냥 3년을 따라다녔던 그 시간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 삼았어요. 주인 삼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주인 삼는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말과 동시에 빠져나왔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빠져나왔냐? 이전 주인으로부터 빠져나왔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주인되어 있던 상태에서 완전히 출 출주인 출세상 영적 출애굽 되었다는 의미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 있을 때는 그들의 주인은 바로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노역하라면 노역을 하고 때리면 맞고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억울하고 힘들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6월째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주인이 바로왕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서람은 서고 가람은 갔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영접기도 했다고 주인 바뀐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훈련받았다고 직분 맡았다고 주인 바뀐 거 절대 아닙니다. 주인 삶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이전 주인으로부터 출 빠져나와서 오직 성삼이 하나님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른다. 라는 의미예요. 120명이 딱 이 상태였던 겁니다. 그 마가의 달합방에 모여있던 120명에게는 너 계획표 한 번 써봐라 했을 때 아무것도 안 썼을 거예요. 계획 없어요. 내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내 목표 우리로 치면 기도 제목 없어요. 주인의 계획이 자기 계획이에요.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목표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주인입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나는 원래 고집이 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원래라는 말과 고집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고 내 기질과 체질이 있지만 그것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아요. 나의 원래와 나의 고집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 주인이 바뀐 사람. 그래서 주인을 따르는 것을 억지로 부득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주인을 따릅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가나온인 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회의 첫 이적이었던 가나온인 잔치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 교체에 대한 대표적인 메시지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신랑 신부의 결혼식은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떨어졌어요.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기뻐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계셨는데 다 보고 계셨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보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상관이 없다고 해요. 손님이니까.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 하인을 불러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죠. 예수님이 그 잔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된 첫 명령이 뭐였냐면 통운이 없는 주문을 하시죠. 발 씻는 용도로 갖다 놓은 항아리 그 물 그 항아리에 물 채워서 그냥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술이 반쯤 취한 사람에게 물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발 씻는 물을 그렇지만 순종합니다. 왜냐? 책임은 주인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이 말은 세상 나라는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이적 핵심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된 것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마음껏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메시지입니다. 이토록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주인 사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특별한 걸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걸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그들에겐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최고의 가치였어요. 인간에겐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죄 때문에 로마 3장 2,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이르지 못했어요. 망했다는 말입니다.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죄 때문에.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죠.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성공, 잘 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 볼 땐 아무 가치 없습니다. 박수 쳐줘야죠. 노벨상, 운동선수 1등, MVP, 연예인 대상 다 좋습니다. 박수 치고 돈 많이 벌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하나님을 떠났다면 아무 가치 없어요. 극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만나셨다면 응답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유괴범에게 납치되었는데 유괴범이 좋은 옷을 준다. 좋은 핸드폰을 준다. 좋은 가방, 좋은 침대. 전부 다 불행의 조건이에요. 시간 지날수록 더 괴롭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데 죄인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최고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요즘에 영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요즘에는 짧은, 릴스, 쇼츠라고 하죠. 짧은 기 분량의 동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설교자들이 많이 몇 10초 혹은 몇 분으로 요약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기본적인 신학도 못 갖춘 목사들도 되게 많이 올려요. 어떤 설교자는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는데 죄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서 죄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진 게 죄다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바르게 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죄를 알면, 죄를 그렇게 알아버리면 절대 오직 그리스도를 하지 않아요. 할 필요 없죠.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자체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그러니까 죄가 죄예요. 원죄가 죄예요. 내 삶이 멀어져 가까워지고 아니에요. 그냥 원죄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어요. 대부분 종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삶을 강조해요. 아니에요. 삶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돼. 삶으로 구원 받으셨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어요.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삶이 멀어졌습니까?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모세 오경인 토라를 통째로 외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 다 지켰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그것으로 절대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바리세인들, 율법 다 지켰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율법 다 지켰다고. 우리로 치면 삶이 완벽해요. 우리로 비유를 구제하자면 한국 교회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규모 있고 술도 한 배 안 하고 새벽 예배 매일 드리고 흠잡을 데 없는 거예요. 아마 저희 청년의 바리세인들이 시공간처리에서 나타나면 아마 우리 장론인 권사님들 1등 사익감이랄 거예요. 저한테 쪽지 줄 겁니다.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회치라 묻은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삶이 완벽했다니까요. 왜 그랬죠?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삶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건 십자가 모독의 가장 큰 죄입니다. 아깝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안 됩니다. 다른 걸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보이는 변화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직도 세상에서 빠져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밖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빠져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된 것 믿게 된 것 깨달은 것이 복이고 응답이고 성공이다.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종교적 얘기하면 돼요. 내가 일요일 날 장사 안 했더니 월요일 날 두 배로 본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손해보는 겁니다. 봐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요. 그런 식으로 랜스토들한테 주일 날 내가 월요일 날 두 배로 되더라. 주일 날 학원 안 가니까 시험 성적이 오르더라. 아니요. 주일 날 공부 안 한 만큼 월요일 날 두 배로 공부해야 돼요. 손해 안 보려고 얘기해요. 손해봅니다 우리는. 그 손해마저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주인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해야 기쁨으로 주인을 바꿉니다. 주인 바꾸지 못하는 이유 아직도 내 고집 내 원래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 가치가 아니라서 그렇죠. 맡길만 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에게 맡기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 계산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집니다. 그게 주인 바뀐 자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 전부 이 상태예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세 친구. 뭐가 되고 안 되고에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 죽음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에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 신약에서는 열두 제자와 바울, 로마 16장 인물들 그리스도로 충분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어떤 삶과 어떤 신앙생활을 살게 되느냐 계산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이 어정을 가는 동안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달라. 그것 다 종교입니다. 보고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놓고 구원을 받아놓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뭘 더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요. 뭘 더 잘되게 자식 잘되게 가족 잘되게 내 자식 잘 안되면요. 내 자식 잘 안되고 보고 못하려면 옆에 자식 도와주면 돼요. 랩런트 키우는 게 목적이지 내 자식 잘되는 게 목적 아니 저도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어딜 봐도 내 자식 내 가족 잘되기도 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아요. 성경에 계산이 없는 것 보금에 유익함은 하고 아니면 하지 않는 것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복세 편살 여러분 아시죠? 복세 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그걸 줄여가지고 복세 편살 맞습니다. 가뜩이나 복잡한데 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가장 편하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삼으면 됩니다. 주인이 하람하고 하지 말아 안 하면 돼요. 그럼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 한 몸으로 충분하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셨고 우리는 이런 랩런트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리기 위한 동기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드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든 사람들이 보면 각자의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죠. 대부분 사람들의 동기의 근원은 나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한 척 하다가도 동기 없는 척 하다가도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거나 나와 내 경제나 내 가족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 발끈하거나 시험에 들기도 하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 정말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동기는 다른 것이었고 오직 살리는 것에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저 가정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현장과 후대와 민족을 어떻게 하면 이삼층과 시대를 살릴까? 그것이 그들의 동기였어요. 살리고자 하는 동기. 볼신자들은 거의 죽이려고 하는 동기밖에 없어요. 끌어내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아쉬운 것 축구 이후에 계속 비난하기 바빠요. 얼마나 비난하면 오늘 직접 가서 사과한 사진도 찍고 진정으로 하겠는지 일단 욕을 하도 하니까 일단은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어린 선수들이 축구밖에 모르는 선수들 실수화도 있는데 남자들이 운동하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래도 사과하니까 진정성 없다고 또 뭐라 하고 이강인 선수가 글을 막 썼더라고 도움 좀 받았겠죠 글 쓰는 거 20살밖에 안 된 운동선수가 글 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때 보니까 딱 대필했네 딱 변호사가 써줬네 어쩌만 말이야 그러면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가서 사과를 해도 가시기다 하면서 또 뭐라 해요 관심 없어요 사실에는 살리는 거 관심 없어요 그게 다 마귀에게서 온 거거든요 그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야드에서 2장 16절을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냄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냄음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는 이라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훌륭한 사람을 살아도 구원 못 받아요 이것은 단순히 행위가 부족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인간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잖아요 영원히 지옥 가는 인생이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동기가 변해요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없어지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동기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받았으니까요 내 사실 자존심 때문에 산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살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나를 좀 무시했다고 끝까지 비난하고 삐지고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이 무엇을 두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갇혀요 오로지 기도했는데 뭐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두고 이들이 기도했을까요? 다른 걸 두고 기도할 수가 없죠 이들은요 이미 살리고자 하는 동기 다른 동기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이전과 같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것이 좋은 것이나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동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게 동기가 되니까 사랑이 무시받으면 상처받고 억울하면 자살도 하고 하죠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의 동기는 갈라데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관들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히 동기를 말하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건 끝났다 이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내가 이제는 이제는 말하는 이제는 그전까지는 그랬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내 목표 달성과 꿈을 이루는 게 내 동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전에 살리는 것이 나의 동기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저 현장 살릴까 어떻게 이삼지 살릴까 어떻게 교회 살릴까 이것이 삶의 동기인 사람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자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로마를 보고만 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세게 보고만 했을까요 일단 동기는 살리고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복음 전에 살릴까 그러니까 성령이 책임져야 돼요 성령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고 그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틀린 소리예요 내가 신앙을 이렇게 했는데 뭐가 안되고 되는 게 없고 빨리 동기부터 점검을 봐야 됩니다 성령 인도의 걸림돌은 흑암 세력의 방해가 아니라 내 동기예요 내가 드러나고자 하고 내 자리 생각하고 내 위치와 포지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꽂히고 자기 주장에 꽂히고 그걸 주장하느라 바빠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결국에 무너져요 그래서 더 오래 걸려요 저는 취미라는 게 딱히 없거든요 요즘 청년들 보니까 다양한 취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장난감 모으는 거 비규어라고 하죠 몇 천만 원씩 하는데 그걸 모으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신발 같은 거를 신발은 사소 신어야 되는데 사소 포장해가지고 진열해 놓더라고요 몇백 퀄레되는 사람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도미노 게임이 취미인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서 블락 하나 하나 세워가지고 한 번에 탁 넘기면 툭 하면서 넘어지는 그거를 좋아해가지고 전 세계 도미노 다 사가지고 집에다가 그거 하는 사람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거 하다가 중간에 건들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그게 또 재밌다네요 승부욕을 자강한다네요 저는 일단 저는 하다가 뭔가를 다시 하는 게 너무 쉽거든요 실제 이 프로그래머들이나 이 프로그래디자인 회사 가면 벽에 붙어있대요 벽에 큰 글씨로 어 금지라고 써야 돼요 어 금지 작업하다 어 하면 이제 뭔가 날아갔다는 거니까 다 놀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금지 어 저는 그 말 너무 저희도 대학 때 막 논문 쓰다가 다 날라간 적이 있어요 어 다 날라갔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장도 안 돼있어 보니까 너무 싫죠 여러분 다 싫으시잖아요 실컬한 거 다 다시 하는 거 그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도미노 좋아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명점 문제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뭐 그거 왜 좋아합니까 그거를 보금 안에서 가장 빠르게 일처리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살리고자 하는 동기로 하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대 심의 보금으로 다 살리고자 하면 따라오는 응답이 마태복음 11절 18절이죠 또 내가 내게 이룬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에 세우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대 보금으로 살리고자 하는 동기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부터 모든 부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살리고자 하는 동기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 있죠 바로 이 장막터를 2, 3, 7, 5천 종족에까지 넓힐 하나님의 축복의 미션 바로 3운동입니다 3인 1조를 통한 스타트만 운동 지역살릴 4천망대 운동 2, 3, 7살릴 2, 3, 7 치유 운동인데요 이 강단에 주신 미션에는 엄청난 축복이 숨어 있어요 하자 해보자 화이팅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확인했죠 하나님 누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주인이 바뀐 사람 그리고 살리고자 하는 동기로 사는 것 주인 바뀐 사람과 살리고자 하는 동기로 살아가는 3사람이 3인 1조를 이루어 원리스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걸 올해 확인할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정년사학을 통해 제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이 키예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이 120명이 주인이 바뀐 120명이 살리고자 하는 동기로 모인 120명이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갖춰여 원리스되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세계를 보고 마셨어요 어떤 것도 막지 못했어요 가장 어려운 시대 가장 정신 문제가 많은 시대 우리 후대들이 마약과 여러 가지 중독에 노출된 시대 이 시대를 살리려면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야 되고 살리고자 하는 동기로 성령 안에서 원리스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예원의 귀한 성도님들만이라도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살리고자 하는 동기로 우리가 하나 원리스될 때 우리를 통해 삶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성취 될 것입니다 마음껏 확인하시는 남은 2024년대 시계에 예수님을 지원합니다